박성원의 거 혹시 3D 프린터 들어보셨어요? 요즘 3D 프린터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제조업부터 건축 디자인까지 산업계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제품을 만들 수 있어 많은 회사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3D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한 제품들이 모인 대규모 기술 전시회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D 스캐너가 책상 위에 놓인 물체 안팎을 컴퓨터에 그대로 옮겨냅니다. 합금으로 된 전자기타와 실제 발사가 가능한 단단한 활은 3D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3D 프린터로 제작했습니다. 모두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3D 기술 전시회에 등장한 제품들입니다. 실제 제작 전에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 덕분에 3D 설계는 점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어디서든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MRI 사진을 토대로 만든 치과 치료형 골격 모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붉은색 치아 부분이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진이나 화면으로만 봐야 했던 이런 골격을 이제는 3D 프로그램과 프린터를 이용해서 누구든지 쉽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신생 회사는 팔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를 컴퓨터 조작에 연결해 이미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험용 제품을 만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도 3D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금속 가공을 해온 업체가 헬리콥터 시뮬레이션 장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기술자 여러 명이 며칠씩 달라붙어야 했던 작업을 하루 만에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상상했던 제품을 쉽게 설계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대. 세계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은 3D 기술이 새로운 산업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YTN 최원석입니다.